이번 시간에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라는 것은 서브라임 텍스트를 키보드로 제어하는 기능이고요. 서브라임 텍스트는 거의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직접 단축키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습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단축키를 정의해서 서브라임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VI라고 하는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단축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아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생활코딩의 서브라임 텍스트 수업 중에 VI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 VI에 대한 수업도 나와 있으니까요. 서브라임 텍스트 안에서 VI라는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브라임 텍스트가 제공하는 단축키에 대한 리스트는 여기 있는 링크를 보시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브라임 텍스트도 이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각각의 항목마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각각의 기능들 또 명령들이 어떤 단축키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아까 같은 그런 표를 보지 않고도 여기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열람하는 걸 통해서 단축키를 손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사용자 정의 단축키입니다. 사용자 정의 단축키라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게 단축키를 정의하는 기능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 단축키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키 바인딩스라고 하는 것이 디폴트와 유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디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브라임 텍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단축키 즉 빌트윈되어 있는 단축키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세팅한 것이 아니라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만든 개발자들이 세팅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브라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축키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 정의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디폴트라고 하는 파일도 직접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본적인 단축키 정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저 파일을 정의를 하게 되면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단축키를 지정한다면 디폴트 파일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유저 파일을 수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의 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여기 제가 샘플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있죠. 저걸 한번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자 우선 이 디폴트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자 find nex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축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축키의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find next가 무엇인가 커맨드에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는다. find next라고 하는 텍스트를 찾는다고 하면 이 패널이 열려있는 상태죠. find next. 즉 현재 찾고자 하는 것에서 enter. 이 패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이 이 패널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enter를 치게 되면 현재 이 창에 입력되어 있는 find next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찾아주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적혀 있는가 보면 자 keys라고 하는 부분에 enter라고 되어 있는 것은 enter키가 쳐졌을 때 커맨드 어떤 명령이 실행될 것인가 find under와 next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커맨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브라인 텍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적으시면 안되고요. 서브라인 텍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컨텍스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enter라고 하는 것은 우리 키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아무 때나 find next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컨텍스트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에 정의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모두 참일 때 모두 만족할 때 바로 이 enter키가 find next의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리스트가 있냐 자 여기 있는 것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콤마로 구분해서 또 하나의 키가 나와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컨텍스트가 키인 경우는 패널이라는 컨텍스트라는 뜻이죠. 패널은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패널입니다. 그리고 이 패널이 현재 find라고 하는 형식의 패널이 열려있는 경우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만족시켜야지만 find next가 enter키를 넣었을 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컨텍스트가 하나 더 있죠. panel has focus 즉 이 패널이 현재 열려있는 이 패널이 focus 즉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find under next라는 것에다가 클릭을 해서 커서를 이곳에 위치시켰을 때 panel has focus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 enter키를 누르면 find next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고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클릭 캐스터라고 보시면 서브라임 텍스트의 매뉴얼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key bindings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에 대한 공식 문서입니다. 거기를 자세하게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걸 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테니까요. 이걸 보시고 자신의 습관,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는 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